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기가 또 어떠실까요? 시장 자체 지수가 아주 매력적이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에서든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와 종목에서도 많은 기회가 나오지만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은 내가 준비된 투자자여야겠죠 준비된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 대한 기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 기초 공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서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이제 기법입니다 기법인데 단기 2평 매매법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말 그대로예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인데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다 기법 자체에만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이 기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을 응용해서 나중에 변화한 시장에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법이 만들어졌고 이 기법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드리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매수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매도래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매수인가 이 부분을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할 건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또 저의 지난 강의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풀 버전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 지난 강의 그리고 풀 버전 강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강의들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고 있고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무료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만큼 돈 버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공부하시고 돈 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단기평 매매법 들어가 볼게요 뭐 이거는 아주 기본 개념이지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뭐죠? 이동평균선 네 사전적 정의인데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1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N1 간의 평균 주가라는 거예요 1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10일 간의 평균 주가 2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20일 간의 평균 주가를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의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 평균 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 거래일이잖아요 20 거래일은 대략 한 달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최근 한 달간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동평균선이에요 평균 단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에 따라서 매매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 심리라는 게 없다면 이동평균선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왜? 매매 심리라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그런 심리를 최대한 무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강의를 모든 주식 투자가 보고 실행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매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동평균선은 그렇습니다 지난 강의 보시면 이동평균선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이 평상 강의도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은 5일 많이 씁니다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20일 생명선이라고도 하고요 60일은 중기 이평선 그리고 120일, 200일 장기 이평선으로 많이 쓰이는데 매매 전략에 따라서 이평선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많이 쓴다고 해서 나도 꼭 그걸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쓴다는 건 그냥 대중성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4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이면 1년 정도인데요 240일 이평선으로 주가의 장기 추세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설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전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면 지금 이제 보라색 선으로 그어진 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건 이 종목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흐름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위로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건 큰 흐름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차트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인데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잖아요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은 큰 흐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내가 이걸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매도를 해야겠어요? 보유해야겠어요? 보유해야겠죠 이격은 좀 벌어져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주가가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장기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습니다 한참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물린 사람이 엄청 많죠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비슷해요 장기 이평선만 가면 주가가 밀려요 매물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야 그때부터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대응을 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의 활용이었고 오늘 주제는 뭐예요? 단기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이니까요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단기 이평선의 활용입니다 단기 이평선은 당연히 단기 매매에 유용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장기 이평선은 장기 매매에 유리하겠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단기 이평선을 보셔야 되는 거고 단기 이평선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 몇 년 전 매수자들의 단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사서 한 일주일 뒤에 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1년 전에 산 사람의 단가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일주일 전에 산 사람의 단가는 의미가 있어요 1년 전부터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장기 투자자거나 물렸거나 아니면 매수해두고 박아두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매수한 사람은 물론 장기 투자자도 있겠지만 단기 투자자도 있겠죠 단기 투자자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차익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단기 이평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떨 때 전략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매매 주제죠 오늘 매매를 하려면 단기 이평선을 활용하면 된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이평선을 주로 잡냐면 4, 8, 10, 1, 16, 20일 이평선을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볼 거예요 이 숫자가 갑자기 뭐죠? 이걸 의미를 갖지 마세요 이게 의미하는 그 원천적인 원리,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원리 있다가 설명드릴 거고요 5개의 이평선을 활용해서 돌파다든지 지지 후 눌림 전략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뭐라겠어요? 가능합니다 20일 이평선은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4일 이평선, 8일 이평선, 12일 이평선, 16일 이평선은 어색하시죠?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HTS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일 이평선은 뭐예요? 최근 4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12일 이평선은 뭐예요? 최근 12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지 숫자가 어색할 뿐이죠 숫자는 나에게 맞춰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HTS가 증권사가 너무 많잖아요 사용하시는 것도 다양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어떤 HTS로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HTS를 설정하시려면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저라고 HTS의 모든 기능을 다 알진 못해요 그리고 증권사가 여러 군데니까 HTS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모든 증권사에는 HTS 상담 부서가 있어요 상담 부서에서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분들은 아주 숙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알려주니까 이평선 설정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일단은 검색창에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상담되면 바로 상담해 줍니다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세요 자 그럼 단기 이평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조건들이 좀 있어요 일단 거래가 활발하고 변동성이 커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단기에 승부를 볼 건데 SK텔레콤 같은 거 사서 단기에 큰 수익을 보겠어요 벌 수도 있겠지만 힘들죠 워낙에 무겁잖아요 종목이 거래가 활발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 등락이 큰 종목을 선정하는 게 기본이고요 OBV선의 지속적인 우상향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OBV라는 개념이 툭 튀어나오죠 OBV는 뭐냐 상승 거래량 2개에서 하락 거래량 2개를 뺀 것 그게 OBV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게 실릴 때 OBV가 올라가요 그래서 OBV가 올라가는 종목이 일단 좋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OBV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 채널 보조지표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놨어요 이따가 또 안내 드리고요 5개 이평선 밀집 후에 종가로 5개 이평선이 모두 돌파되는 시기에 종가로 공약합니다 근데 몸통이나 꼬리가 모든 이평선에 닿아 있어야 돼요 이게 말로만 들어서 딱 안 들어오시죠 괜찮습니다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조건이고요 앞서 이제 OBV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세한 개념들 제가 보조지표 강의에 실어놨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지난 강의들 채널에 차곡차곡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강의에 또 확장된 강의도 있고요 지난 강의도 있고요 저희 강의들 정말 공부할 자료는 많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갖고 오실 건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만 가지고 오시고 강의가 엄청 많을 건데 보고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다 보면 재미도 좀 있으실 겁니다 재미도 있으실 거니까 하나씩 일강부터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공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 이런 거는 그냥 공부만 디립다 해서 이제 답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고 그걸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운전이랑 똑같아요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운전을 할 건데 필기만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그냥 뭐 100점을 그냥 맞았어요 그렇다고 도로 나가서 운전 바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실전입니다 그렇죠? 주식 공부는 운전면으로 따지면 필기예요 필기 필기를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실전 투자를 해보셔야죠 그래야 베스트 드라이버 또 투자를 잘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자 그럼 도시화에서 보겠습니다 단기 입형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인데요 이게 1봉입니다 1봉이고 지금 선 5개가 있죠 이 선 5개가 뭐예요? 4일, 8일, 12일, 16일, 20일 이평선입니다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볼게요 어때요? 마지막 봉이 제일 중요할 건데 마지막 봉이 장대양봉인데 이 평선 5개 다 닿아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최근 20거래일 이내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다 돌파했다는 겁니다 4일 전에 산 사람도 8일 전에 산 사람도 12일 전에 산 사람 16일 전에 산 사람과 20일 전에 산 사람이 모두 다 수익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뭐예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수 조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을 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쉬우시죠? 검은선 5개는 4일, 8일, 12일, 16일, 2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장대양봉인데 이 5개의 이평선에 몸통이 다 닿아 있어요 그리고 종가가 높아요 그 말은 뭐죠? 4일 전, 8일 전, 12일 전, 16일 전 20일 전에 샀던 사람들의 매수 단가를 다 돌파시켰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좋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매수 조건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OBV까지 우상화하고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일까요? 아닐까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조금 어렵거든요 문제가 정답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은봉인데요? 은봉 맞아요, 그렇죠? 어? 저거 미꼬리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쨌든 최근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평균 단가를 돌파한 건 맞거든요 그럼 매수가 돼요 은봉, 양봉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선에 다 닿아 있고 종가가 이 2평선들 위에 있으면 매수가 되는 겁니다 4일, 8일, 10일, 16일, 20일 전에 샀던 사람들이 다 수익을 보는 좋은 기분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고리가 닿아 있든 은봉이든 상관없어요 위에만 있으면 돼요 위에만 있으면 돼요 대신 이 5개의 선에 다 걸쳐 있어야 돼요 다 걸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단기 매물까지 정확하게 소화하고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장대양본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차트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아시겠죠? 네, 원리는 아시겠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다 돌파해야 돼요 그럴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매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기법에선 매수가 아니에요 차트는 좋지만 오늘 기법에서 매수는 아니에요 왜? 밑에 설명이 돼 있죠 몸통, 꼬리 포함한 몸통이 5개의 2평선에 다 걸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3개의 2평선은 안 걸쳐 있어요 그냥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되면 밑에 3개의 2평선에 걸쳐 있는 물량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일단 올라갔다 이렇게 임시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법에선 맞지 않아요 오늘 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이 차트가 안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좋은 차트예요 근데 오늘 기법에는 맞지는 않아요 오늘 기법은 매물대, 단기 매물대를 명확하게 소화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갭으로 떴다고 해서 매물을 소화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렸다가 가야 정확하게 소화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면 매수 타점을 잡지 않아요 이거 보겠습니다 매수일까요? 이거는 좀 쉬워 보이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5개의 2평선에 모두 닿았지만 종가 돌파가 안 되면 매수를 안 해요 시가는 좋았어요 시가는 좋았지만 종가까지 다 밀렸습니다 이러면 4일, 8일, 10일, 16거래일, 20거래일 전에 샀던 사람이 지금 대부분 다 손실인 구간이에요 투자 심리가 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5개의 선에 몸통이 다 닿아 있어야 돼요 꼬리여도 되고 몸통이어도 되는데 다 닿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가는 5개의 2평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때 매수입니다 이게 이제 명확한 정의입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호는 여기까지고요 실전 차트입니다 지금 2평선이 좀 복잡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4, 1, 4거래일, 8거래일, 12거래일, 16거래일, 20거래일 2평선입니다 2평선이 일단 밀집이 돼야 돼요 밀집 밀집은 힘의 응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밀집했다가 발산을 탁 띄울 때 그때 매수를 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빨간 선은 뭐다? 5, B, V입니다 5, B, V도 어때요? 같이 올라오고 있죠 5개의 2평선이 밀집돼 있고 밀집된 2평선을 다 밟고 있고 다 밟고 있는 봉이 종가로 2평선 다 위에 있고 5, B, V까지 올라가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단기 2평 매매법의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 위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매수한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2평선을 이탈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에서는 모든 2평선을 다 이탈했으니까 무조건 저기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난 4일 2평선을 잡을래 8일로 잡을래 12일로 잡을래 어디를 잡느냐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은 달라지는데 어쨌든 짧게 보시려면 4일 2평 깨지면 매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조금 길게 보시려면 한 12일이나 16일, 20일 2평선 깨지면 매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매매의 원리예요 원리 왜 이런 매매를 하는지 이 매매의 원리는 뭐다? 단기 매물을 깔끔하게 다 소화했을 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매매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차트 볼게요 보시면 역시 어지럽게 2평선이 있다가 모입니다 2평선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적어지면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다시 커집니다 이게 밀집과 어떻게 보면 분출의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평선이 모이면서 힘이 응축될 때 그 2평선을 모두 다 밟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밟고 있나요? 밟고 있죠? 다 밟고 있고요 은봉이 아니라 양봉이죠 양봉이니까 종가가 이 5개의 2평선 위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땐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요 맨 위에 있는 빨간 선은 OBV입니다 OBV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매수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심플하게 매수하면 되고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2평선을 다 깨고 내려오면 이 위치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조금 더 짧게 보겠다고 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4거래일, 8거래일, 12거래일, 2평선 깨지면 매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는 취향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매매가 어려운 매매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원리를 익히는 것이다 이 매매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 매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셨다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법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봐야죠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액으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소액으로 해보시면서 감이 잡히면 돈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의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모의투자는 내 돈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셔도 되니까 실전투자 실전투자로 하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소액으로 50만원, 100만원 하셔도 되니까 10만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소액으로 하시면서 감을 잡으시면서 액수를 키워나가시면서 그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 돼요 주식투자는 지루하게 해야 됩니다 지루하게 작은 수익이지만 그걸 계속 정말 지루하게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럼 그게 큰 수익이 됩니다 워렌 버핏을 다시 예를 들면 얼마나 지루해요 매수한 다음에 20년, 30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해요 배당만 받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달콤하죠 주식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타도 적게 벌더라도 잃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잃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버는 돈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은 돈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 큰 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투자 과정 자체는 원래 지루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이겨내실 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인지 디스플레이인데 보시면 이평선 5개가 멸집했다가 양봉이 떴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개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으니까 매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OBV선도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이제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 차익신을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근데 이 차트는 특이한 게 윗고리가 많이 달려요 윗고리가 많이 달리니까 일단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은 장중에 매도했다가 재매수 이런 걸 하시면 수익이 더 극대화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고수의 영역이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원칙대로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윗고리 매매법이라고 제가 또 좋은 매매법 강의도 올려놓긴 했어요 채널 오시면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기평 매매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접 해보시고 내 돈으로 해보셔야 내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늦게 보신 분들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풀 버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까지 싹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의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바로 이제 제가 올려놓은 강의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자료 무궁무진하게 올려놨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1강부터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예요 동영상 강의는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번, 100번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반복해서 보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연습하시고 돈 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고 개인 취재자분들 언제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